오늘의 영상 포인트 오늘은 올타임 레전드다 그럼 즐겁 아 근데 이 새끼들은 왜 맨날 들어올 때마다 뭐 하나씩 걸치고 있냐? 뭐냐고 야 내가 알던 꽈치쭈 맞냐? 빤스럽게 오늘을 따라 더 꼬룩 튀어나와 있는 거 같냐? 옷 좀 입혀줘 우리 이게 트레이드 마크라고 너가 라이엇에 문의 좀 해봐 팬티 색깔 좀 라이엇? 라이엇? 어? 어?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알립니다 4번이었던 용용님은 더 이상 저희와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 벨트 벗어? 당연하지 저거 안 보이냐? 저거 저거 네 뒤에 있는 거 이거 이거 벨트? 경쟁전 애들 진짜 안 싸우거든? 그냥 중앙에 쳐박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여기 어 일단 3번이 찍은 데 가가지고 첫 판은 일단 좀 지켜보자 어떤 상황으로 좀 돌아가는지 사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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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 제목이 뭐게? 오빠 사이코 같아 네? 남한 남한 남한? 응? 어 한국인 줄 안 하고 남한? 야 일로와봐 여기 요 요 언저리지? 빨리와 빡빡이들 야 빨리 누워 제로하게 어 잠깐만 이거 어 자기장 지금 딱 중앙이거든? 응? 야 우리 우리 웃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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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딱 말할게 야 이거는 웃음이 목적이 아니고 웃음이 목적이야 치울 난 살아서 치킨 먹은 적이 없어 아니 좀 산계 좀 해봐 3번 4번이 좀 잘 보여 뭐야 뭐야 용용이 코랑 눈알이 뭐야 여기 이 눈알을 내 엉덩이에 갖다 대면은 불알X 야 근데 저것도 연막 탄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옆에 집에서 하나씩 가져올까? 저 한 명 죽어오게 하자 눈치게임에 1 2 3 오케이 둘이 가위바 불 앉는 게 주먹 일어나는 게 있지 해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야? 3번 갔다와 전투를 빈다 오 화염병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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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래 화염병밖에 없어 근데 나 한국 갔다 왔으니까 이제 너네야 눈치게임 시작 1 2 하하핳 으잉? 저 사람 데스매치 장인이야 가위바위보 갔다와 쟤는 죽어 쟤는 진짜 죽는다고 너가 가 아 그러게 아 근데 여기서 쟤 죽으면 오히려 이득이야 용룡이가 죽으면 1등 하잖아 누가 죽는데 난 죽어 아 근데 이거 노파밍인데 사람한테 위해가 되는 거는 파밍 안한다 화염병은? 화염병은? 그냥 연병하려고 하자는 거? 야 바뀐다 바뀐다 야 집중해 야 지금 오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일단 괜찮아 웃음기 짝 뺀다 진지하게 1등 한다 그러면은 4번을 희생 덱으로 사용하자 너 부투캠프 갔다와 4번 징크스를 역 이용하는 거지 야 근데 이제 움직이면 안 돼 이제 애들 모이는 타이밍으로 맞아 아 야야야야 야 뭐해 야 무슨 개뻘 아하하하 개뻘에서 무슨 쏙쏙쏙 나오는 것 마냥 야 야 하지마 야 야 웃음기 싹 빼라니까? 뭐하는 짓이야 이거 예능 아니다 야 너무 가까운데? 어 뭐야 뭐야 어 너 빨리 가 나가 아니야 아니야 네가 일어나도 몰라 일란성이라서 네가 일어나도 몰라 아니 네 명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용영이가 일어나면 되겠네 바뀌어 바뀌어 바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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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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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일까 아이씨 아이씨 야 이거 이거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돼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빠르게 갑니다 오 야 야 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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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쟤 뒤에 안 봐 와 제발 아 근데 이거 완전 너무너무 돌아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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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? 쏜다 쏜다 내 쪽으로 안 쏘고 있어 아 여기 치콜이다도 너무 없어 성듬성해 누구 득처가 야 야 안해라 아 때리다 때리다 야 여기 33명 에바야 어디 어디 여기에 33명이 있어 너무 많은데 이거 사람? 야 이거 경쟁전에서 이거 보는 광경도 진짜 진풍이겠다 야 원 중앙까지 들어왔어 좋아 스텔스 장난 아니야 지금 애들 지금 총소리 나는 곳에만 집중하고 있나봐 야 야 좀 흩어져서 각자 살아남을래? 상계해 상계 뭉쳐있어봤자 의미 없거든? 근데 우리 오는 길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신기하다 야 야 야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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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룡이의 거친숨소리 야 바뀐다 바뀐다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일단 좋아 아 이건? 잠깐만 이건? 각이잖아 왜 왜요 왜 맨날 난데요 너무 많이 움직였어 용룡이의 의지 우리가 받는다 아니 이번 판은 어림도 없어 1등 하겠어 우리가 저주할거야 오 앞에 발서리 야 야 야 여기 여기 240 너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? 빠이빠이 쟤 한 명밖에 없나봐 그냥 지나갔어 오 야 또 앞에 온다 앞에 또 온다 오 야 내 앞에 온다 좋아 오 야야야야야 오 1번한테 간다 야 1번 아 얘 왜 이렇게 돌아다녀 한국에서 정착을 못하네 아 너무 너무 나한테 가까워 아 제발 수풀에만 들어오지 마라 야 원 바뀐다 제발 야야야야야야야 와 게이 와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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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 아 진짜 왜 저쪽으로 잡혜 씨 개정위도 걸쳐 이거 이거 M에다 움직일까? 지금 저쪽에 아직 싸우고 있거든? 이쪽 신경 안 쓴다 M형이 어디 있는 저기 있구나 저기 오케이 쟤랑 싸우고 있으니까 나 이쪽으로 간다 샘 니가 시선을 좀 분산시켜봐 개소리하고 있어 어 앞에 발초리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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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몇 명 남았어? 5명 남았다 오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2대1 같은데 2대1 아니야 아니야 싸운다 싸운다 오 3대2? 3대2? 제발 3대1대1이었으면 제발 야 쌤 화염병 준비됐지? 믿을게 바뀐다 아 샹 나 들어가야돼 아 소리 났는데 여기서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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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움직인다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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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먼저 끝까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싹 지나 아휴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오 내 쪽으로 온다 내 쪽으로 온다 내 쪽으로 온다 빠르게 온패 야 근데 팀 아닌 것 치고 왜 이렇게 노우 아 팀이다 일단 자기장애인 제발 이경규 야 이거 바로 와 이거 바로 온다 네 네 바로 앞에 있다 지금 반대편 보고 있어 니들 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완전 저 능선 밑에 보고 있거든 이거 뭐야 졌다 들켰어 난 들켰어 으아 오케이 오케이 화염병 내가 내가 버티고 있어 으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싸움 싸움 할 수 있어 한 명이라도 일단 잡아봐 뒷쪽에 다 쏘자 으어 어? 으응? 오 야 어깨 어깨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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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믿는다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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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용용이가 없으니까 할만해 아 에랑겔이다 에랑겔은 그걸로 가자 민들레로 가자 일단 그리고 파밍 조금 근처 어 그럼 될 듯 얼른 파밍하고 숨어야지 얼른 파밍하고 숨어야지 얼른 파밍하고 숨어야지 총 먹는다 이번판 그 새끼만 쏘고 버릴게 나 포즈가야? 뭐야? 야 개섹시해 뭐야? 어때? 파보 찍니? 1면 잡지 1면 장식이야? 야 나 화장실 갔다와도 돼? 아 어디 술 먹었더니 폐어팟 아 이 새끼 섹시한 자재로 똥 싸러 갔네 숨지도 않고 찬소리 이리 일로 붙으면 빼야돼 우리 아 얘 좀 어떡해 이러고 가냐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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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섹시한 친구 버려 요차하면 지 태우 하하하하 물에 넣어버렸어 그냥 이 포즈 봐봐 에마 부인이야? 하하하하 소무성이 아닙니까 약간 밀바테 버스와비 마냥 서있는거야 잠깐 여기서 보급이 떨어진다면? 오! 바로잖아 저건 내가 먹고 온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머리 위로 딱 떨어지네 머리 위에 누워 여기로? 여기로? 빠르게 벗고 쟌다 왓땅팍 죽는다 얘들아 살려줘 좋아 이쪽 아예 신경 못쓰고 있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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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이걸 어떻게 해봐? 아하! 오 나 쏜다 시바 야 록스 니는 그냥 차타 아 뭐야 용용이 1등 같아 노 저러가 저러 갈때 아! 아 왜 나야 우아! 아! 미미 야 이거 2명 붙어있잖아 차별만 오오오오 잠깐만 이거 솔직히 못잡지 과연 잡아! 으아아아아아 하나밖에 못잡았어 아 술두 하나 더 있으면 싹인데 그니까 아 쟤네가 다 호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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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이제 또 빠져라! 근접무기 어 때려 때려 때려! 이아 때려! 하하하하 제발 아우오오오오오오오오 이번판도 일단 민덜레로 간다 매드맥스 하자그리고 야 차 하나씩 딱 구해가지고 금요환향하는거야 야 차 하나씩 딱 구해가지고 오이 세우러 간다 오오 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 왜왜왜왜 옥лей이가... horrible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쓸수있어 막판인데? 망했지 뭐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야라는 용기 형이 손 들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 멈췄어 어떻게 해 와 나 방금 결과 본거같아 아이 못넣었어 왜 이리로 오는거야 근데? 야 창문에 있잖아! 아니 왜 그걸로 뛴거야? 한 번만 더 걸려라. 하나 둘 셋 얍! 어이! 걸쳤다! 쉣! 졸까? 와... 2명... 할거야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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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소리가 들려 폭소리가 어 너무 가까워 적어도 총을 쏘는... 오 뭐야 뭐야 오케 오케 안줘! 보여준다고? 보여준다고? 와아아아아아! 쉣! 야 이거 다시보기 보고 개빡치겠다 진짜 와 얼마나 빡칠까 진짜 타이즈 뭔데? 야 잠깐만! 오오오오오오! 나 쫄았다 상대 쫄았어 뒤? 와 이거 니 닿는 순간 죽을걸? 자기장? 서프라이즈 마더F- 에잉? 살려줘! 제발...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야 상자에 나이키 써있어 상자에 과연 티어는? 와 야 다 똑같애 오 뭐야 록스만 3이야 나 방금 2킬해서 그런 듯? 그러네 난 만족해? 아씨! 쿡쾟 꽉